이렇게 눈이 맵나 했더니 내가 지금 파를 썰고 있구나. 이러다 울면 진짜 슬퍼 보이겠다, 그렇지? 나는 오늘도 혼자 요리를 한다. 매워. 같이 먹어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매워. 진짜 눈을 못 뜨겠네. 어? 미나 전화 왔네. 어, 이게. 거의 다 도착했는데요. 무슨 일 있으신 거 아니죠? 너무 슬퍼서. 팥 썰고 계셔서 그랬구나. 그냥 와. 네, 알겠습니다. 어휴, 죽다 살았네. 자, 이제 들어가면 못 나온다는 이 집으로. 어떻게 보면 올해 높은 1기 멤버가 처음으로 함께한. 이 집에 걸어서든 들어와도 걸어서든 못 나갈 수도 있어요. 튀어나가야지, 튀어나가야지. 저는 이 집에 경험이 있던 유교문자고 다른 분들은 다 처음 방금. 지금 이 집에서, 아, 형. 아, 정우웬이 나 합류하고 싶다. 진짜. 어? 아, 아, 아니다. 뭔가 새로운 아이템 아니에요, 이거? 어, 셔츠 뭐야 오늘? 아이템 입고 이게. 오늘 중식 코스라. 아, 정말요? 아, 아. 라이, 라이. 라이, 라이. 라이 라이. 들어와. 잘 지냈어요.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이게 무슨 냄새가 아니라 파 냄새인가? 이거 물 한 거에요? 중국집 냄새 나는데 집에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